편의점에서 얼음컵 하나와 페이즐럭 커피를 사고 먹기 좋은 곳으로 뛰어갑니다. 여기가 개꿀입니다. 여름엔 편의점 커피가 짱입니다. 시원하게 넣어주는데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. 전 바나나 우유를 사고 먹기 좋은 곳으로 가는데 빨대가 없습니다. 정신 나간 놈이 커피를 놓고 갔습니다. 빨대도 없는데 잘 됐다 섞어버립니다. 돌돌 섞어주고 한 입 먹어보니 와 진짜 맛있습니다. 이런 미XX이 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. 들고 도망갑니다. 그늘에서 먹어보니 와 개이득입니다. 끝